첫 시퀀스의 응원법 네 여러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첫 시퀀스의 응원법! 이제는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데 우정분들 그런 만큼 더 완벽히 숙지하고 들리지 않기! 약속!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덜 숨쳐요! 화이팅! 음악 시작해볼까요? 네! 음악 주세요! 렛츠고! 현장이네. 현장! 유니엘! 예왕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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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어나보려 할게 잊지 못한 잠을 속에 나온다! 나온다! Like a Finale! Like a Finale! 오! 내 포함이 왔어! 내가 만들어줘? Like a Finale! Like a Finale! 내가 만들어줘? Like a Finale! 잠깐 물 마셔! 이 정도면? 물 마셔! 나온다! 이거 운정 중에 박자감까지 패스하는 거예요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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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들 긴장하고 시작합니다! Like a Finale! 들 건 아니었어요 방금 전부 다! Like a Finale! 에이! 에이! 아 물 마셔! 아 못 봐! Like a Finale! Like a Finale! 아 또 해야돼! 잊지지 않게! 잊지지 않게! 아 핀파리 왜 나아? 아 맞다! 너! 아 끝이 간다! 너와 나! 달려가! 되는 사람 이거 따라하세요! 하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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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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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위라! Like a Finale! Like a Finale! 오늘 먼저 오랜만에 제가 리듬이 없는 거야? 우주 소녀 라스트 시퀀스 진짜 맛있어 이 순간 라스트 시퀀스 라스트 시퀀스 너무 멋있어요 라스트 시퀀스 라스트 시퀀스